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 그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보았던 친숙한 작품으로서 오스트리아의 대표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1862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근교 바움 가르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금세공사였고 어려서부터 드로잉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장식미술학교를 다니면서 그의 실력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졸업하자마자 장식미술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1897년에 빈분립바라는 예술가 단체를 결성하여 초대회장을 맡았고 1905년에는 빈분립바를 탈퇴하여 더욱더 독창적인 작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클림트의 황금기라 합니다. 클림트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캔버스에 유체와 금박을 입혀서 그린 그림으로 금세공의 화려한 색채가 보르니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림입니다. 화려한 꽃이 뿌려진 작은 초원 위에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감싸안고 여성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이고 붉은 입술과 붉은 볼을 한 여성은 수줍은 듯하면서 깊은 황홀감에 빠져 있습니다. 격렬하게 껴안고 있는 남녀 모습은 눈부시게 영롱한 금방 무늬 장식과 금빛 물감에 힘입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황홀한 순간을 느끼는 여성의 발끝을 보면 절벽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름치는 듯한 그림입니다. 사랑할 때는 황금빛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사랑이 떠났을 때는 절벽에 떨어지는 느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연인이라 지었다가 여러 번 수정하여 키스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남자의 옷에서는 강렬한 금방 무늬를 배경으로 검정과 하얀 은색의 사각형으로 남성적인 면을 강조했고 여성의 옷에서는 다채러운 꽃무늬와 원형과 곡선을 통해 한결 부드러운 형태로 표현해 여성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이 여성의 모델이 누구냐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애인 에밀리에 플레케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혹은 부유한 유테인 아내 아델레 블루 바우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1903년 이탈리아 라벤나 여행 중 산비탈레 성당의 황금 모자이크 장식에 영감을 받았다 합니다. 아버지가 금세공을 하는 분이었기에 아버지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작 시기는 1907년에서 1908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가로 1m 80, 세로 1m 80 정도 되는 비교적 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 그림 클림트의 키스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